일단은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미국 증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우 0.23 마감, 나스닥 0.26 마감됐습니다. 자, 다우지수 밑에 차트 지금 보이시죠? 다우와 나스닥 지수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뭘 느끼고 있습니까? 굉장히 강하다라는 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오늘 저녁부터 아마 우상향으로 그림이 나올 것 같은 슈팅 그림을 제가 봤을 때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다우지수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망치형이 나왔는데 이 평선 자체가 딱 걸려있어요. 그리고 망치형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 말은 즉슨 위로 슈팅이 나올 모든 준비를 제가 봤을 때는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열리는 미국 지수, 다우지수는 우상향으로 한번 강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오늘 저녁부터죠. 오늘 저녁부터 다우지수가 위로 우상향으로 그림이 나올 것 같은 모습을 스탠바이 해놨다라고 평가를 좀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 쉬어가는 타이밍 없이 그냥 바로 올려버리네요. 한번 쉬어갔으면 좋겠는데 나스닥은 쉬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계속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나스닥은 현재 구간에서부터 조정이 한번 나왔다가 움직일지 아니면 바로 우상향으로 갈지 저도 예측이 안 돼요. 근데 우상향으로 가면 더 좋은 일이고 한번 여기서 눌렀다가 매도 물량 맞고 한번 하락이 나왔다가 자리잡고 나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되었든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국내 증시를 한번 돌아와서 국내 증시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냥 코스피가 가고 있어요. 오늘 제가 제목을 올 한해도 마무리가 돼가는데 쩜쩜쩜 내년에는 코스피 3000시대 물음표를 달아놨는데 내년에는 코스피 3000시대가 열리겠네요. 거래소입니다. 코스닥 277 와 이게 98년도 IMF 때였었죠. 제가 주식시장에 처음 입문할 때가 바로 우리나라의 IMF가 터졌을 때 98년도에 이때쯤 주식에 처음을 관심을 갖고 주식책을 끄적끄적 공부를 막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277 찍고 나서 지금 283.4니까 이때 당시에 비해서 10배가 뛰었네요. 자 일단 월봉차트의 모습은 그렇고 다시 일봉차트로 좀 놓고 보자 그런다면 쉬어가지를 않네요 코스피가 코스피가 삼성전자가 오늘 배당인데 1.16% 2.9%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 시장만 놓고 본다 그런다면 좋은 시장이 아니에요.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체 지수는 지금 종목만 놓고 보자 그런다면 보세요. 올라가는 종목이 없어요. 자 코스피 등락 상승 273개고요. 하락 560개입니다. 코스닥 상승 440개고 하락이 847개예요.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지금 2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받쳐주는데 이 지수 받쳐주는 게 죄다 시가촉의 큰 종목들 위주로 받쳐주는 거고 나머지 전체적인 종목의 개수를 놓고 봤을 때는 죄다 하락이 지금 쭉쭉쭉쭉쭉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현상이 언제 마무리가 될 거냐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자 그런다면 저는 오늘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코스닥도 0.25%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때 하락이 나올 때도 얘기를 드렸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식의 큰 폭의 조종은 없을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시장이 이틀간 하락이 나왔지만 바로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위로 바로 치고 올릴 수 있는 구간은 위쪽에 열려있는 구간은 굉장히 아직도 많다. 그래서 코스닥 쪽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 어찌됐건 지금은 현금을 확대시킬 때가 아니라 현금을 줄이고 주식에 대한 비중을 키워나갈 때이다. 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당장 내 종목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도 좀 인내를 갖고 종목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지금 구간에서 사야 될 건 뭐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종목을 공략을 하자. 자 그러면서 이 종목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항구화장품 얘기가 나왔었어요. 야 이거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네요. 글쎄요 저는 이 구간에서는 항구화장품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업종들 자체가 다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아직 못 올라온 업종이라고 좀 본다 그런다면 화장품 쪽을 좀 보고 싶어요. 가장 크게 좀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바이든과 중국과의 관계가 서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내년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취임이 되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을 하게 될 거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미국이 이쪽에다가 우아정책을 펼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쪽에다가 딜을 볼 수 있는 기본 협상 코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한안영을 풀었을 때 가장 먼저 중국의 관광객들이 몰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화장품 주들이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만 코로나 때문에 바로 오지는 않겠죠. 주식은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건덕지가 있다 그런다면 올라가는 자리가 분명히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은 저는 나쁜 자리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화장품은 단기간으로 접근해서 종목을 보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 오늘은 기분이다. 그냥 내가 종목을 찍어줄게 공부해보라고 사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종목들을 공부해서 보라는 거예요. 덕산 네오룩스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한솔 케미칼 이것도 한번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테크윙도 공부 좀 해봐라.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 오늘은 기분이다. 연말 선물이다. 하나씩 찍어줬습니다. 손 떼라. 지금 사라는 소리가 아니다. 저런 종목들도 시장이 있으니까 공부 좀 해봐라. 그리고 종목을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는 습관을 좀 가지도록 해라. 반도체 소부장 쪽에 지금 널려있는 좋은 종목들이 되게 많다. 실적과 차트와 그리고 내년도 반도체 전망을 보았을 때 개인들이 좀 쉽게 들어가서 쉽게 나올 수 있는 종목 그게 바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다. 왜?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이 느낌이 보게 되면 호가창들이 빽빽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반도체 종목들을 좀 제발 좀 봤으면 너무나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조만간에 반도체 특집으로 해가지고 제가 반도체 교육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식 이슈를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 초반, 강세 종목의 자동차 부품, 서연, 서연이와, 골든세추리, 철강금속, 비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쪽들 잘 보세요. 여기 종목들 나와 있잖아요. 내가 뭘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이런 종목들 한번 들어가서 실적도 보시고 차트도 보시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아니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종목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것들 공부해보면 해보세요. 삼성전자와 SKIC는 워낙 유명하지만 뭐 DB, 아이텍, SF의 반도체, 테스, 회성DS, 이미지스, 덕산아이멘트, RF세미, IA 이런 것들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못해 실적과 차트만 가서 확인만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개장전 주의 이슈 점검. 코스맥스, 중, 립스틱, 리틴트 대박. 화장품 관련 주죠. 코스맥스 한번 볼까요? 자, 코스맥스도 바닥을 기고 있죠? 재무제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어, 매우 좋네. 근데 왜 주가는 이 모양이냐? 월봉차트 한번 봐볼까? 어헤이, 이 녀석 왜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냐? 손이 매수 버튼에 가냐 어찌냐? 매수 버튼에 손이 가냐 어찌냐? 손 떼라. 호스맥스, 감심 종목 추가. 하루 950톤 서울 쓰레기, 5년 뒤엔 갈 곳이 없다. 이거 한번 뉴스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쓰레기를 갖다가 처리할 데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쓰레기 폐기 관련된 종목이 와이엔텍하고 인선이엔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죠. 쓰레기, 쓰레기 폐기물 관련된 업체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의료 폐기물도 그렇고 일반 폐기물도 그렇고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 실적 자체가 굉장히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인선이엔티도 그렇고 와이엔텍도 그렇고 폐기물 관련된 업체들 쭉 한번 살펴보세요. 오!